고우림 부친 대구평학교의 고경수 목사 예비 며느리 김연아 아주 착한 사람 고우림 부친 고경수 대구평학교의 목사 고우림 부친 예비 며느리 연아 착한 사람 국민일보에 의하면 피격힌 김연아를 며느리로 맡게 된 고경수 대구평학교의 목사는 25일 국민일보와 통화해서 예비 며느리 김연아와 아들 고우림이 모두 착하다며 앞으로도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각자 자기 탤란트를 잘 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연아와 결혼하는 고목사의 아들 고우림은 경북예고와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했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다니고 있죠 그는 예비 며느리는 오랫동안 유니세프 홍보대사로 일해왔고 아들도 내가 아는 이주민 사역을 도왔다고 부연했습니다 고우림은 기독교인이고 김연아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고 목사는 두 사람의 종교와 관련 둘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에서 같다 두 사람의 신앙이 매우 성숙한 단계는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잘 성우장에 나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고경수 목사는 오랫동안 대구 달성에서 이주민 사역을 해왔습니다 아들이 목회자가 되길 바라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김연아의 가족은 예비사의 고우림에 대해 나이는 어리지만 워낙 착하고 선한 친구라면서 딸에게 없는 부분도 잘 채워줘서 마음이 쏙 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연아의 가족은 지인들에게 고우림을 소개하면서 이제 딸도 행복한 삶을 누릴 때가 됐고 자연스럽게 알려질 것이다 딸이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가정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축복한 것으로 알려졌죠 고우림은 2014년 독일 가고 콩쿠리 2위, 2017년 엄정행 전국 성악 콩쿠리에서 입상했습니다 고우림은 베이스 포지션으로 묵직하고 매력적인 중저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우림은 지난 2017년 JTBC 프로그램 팬텀 싱어 시즌 2 출연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된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 멤버로도 활동 중입니다 포레스텔라는 프로그램의 최종 우승팀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 목사는 두 사람의 결혼 조식이 알려진 것과 관련 가능하면 결혼 한 달 전쯤 공개하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이날 고우림 소속사 피트 인테렉티브는 두 사람이 지난 2018년 올데스케이트 아이스쇼 축하 무대를 계기로 처음 만나 3년간의 교제 끝에 오는 10월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평학교에는 매주일 달성군 흉풍면 블레스 유라는 이름으로 커피가게를 운영합니다 고우림은 교회에서 아버지를 도와 이주 노동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경서 목사님의 사역과 예비 부부를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